2. 2. 3. 3. 3. 3. 형. 왜? 나 잘 때 진짜 잠 안 와서 양 100마리 세보고 막 자본 적이 있는데. 100마리? 응. 양 100마리 세다가 갑자기 계란 스팸 마리 먹고 싶어가지고. 오! 일어났어. 와 나 잠 안 와! 형! 나만 잠 안 와? 아 피곤해. 형 때문에 다 깼어. 다 일어나. 형 때문에 잠 안 와. 다 안 일어날 거야? 잠 안 자면 뭐 해? 여기다 불부터 켜고. 형 머리 안 감았지? 어떻게 알았어? 으악 서창빈. 와 봐. 오늘 뭐 할까? 오늘 창빈 뭐 할래? 전 자고 싶어요. 나도 자할래. 뭐 할 거야? 자고 싶어. 아 나 뭐 할까? 내가 형 머리 감겨줄게. 아니 그런 거 같아. 머리 스타일링 해줄까 우리가? 그래. 내가 머리 감기도 귀찮은데 네가 감겨주려. 알았어 내가 감겨줄게. 그리고 내가 형 이쁘게 머리 해줄게. 그럼 지금 내 머리 안 이쁘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누나! 창빈 머리 하기 어려울 텐데. 맞아 내 머리 근데 진짜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듣는다고? 주인 담당 가지고. 음... 내 머리가 웬만한 그 열 있잖아 고데기. 그걸로도 하기 힘들어. 진짜 까다롭네. 나 원래 까다로워. 내 머리 약간 그 미식가라고 하지? 아 그러면 나만 하기 좀 그러니까 나 말고 딴 사람도 한 명 더 하자. 믹서. 나 머리 너무 길어서. 오케이 그럼 형이 내가 감아줄게. 그걸 하자. 뭐해? 대결을 하자. 스타일링 누가 제일 잘하는지? 우린 조각지예요. 이쪽은 호주주. 호주주. 그러면 진 팀이 뭐해? 그럼 아이디어 있어? 아이디어? 약간 우리가 지금 사쿠란보가 있잖아. 아 이거? 네 그거를 손가락은 뒤에 사람이 백업으로 해서 해주고 앞에 사람이 몸만 하는 거죠. 대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투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투표를? 그럼 한번 시작해보러 갈까요? 네. 오케이. 준비 시작! 무슨 머리 해줄까? 무슨 머리 해줄까? 당연히 신빈이가 해주고 싶은 머리 다 좋아해요. 네 올백 하자 그럼. 나 그거 해주면 안 돼? 뭐? 여기 동그랗게 바가지 머리인데 거기에 머리를 세 갈래로 묶어줘. 그래. 원한다면? 미용실 스타일로 할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미용실 스타일이 이거? 그니까 그렇게. 진단. 조 cite нап 들어있지ught 맛이 terug? sur aplicar? 말 좀 해주세요! 말 좀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왜 이렇게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오 시원해 여기 해무셨지 오 시원해 아 간지러워 이래야 어디서 못 일 일어나고 있는 걸까 간지러웠어 간지러웠어 네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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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색?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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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끝 피니쉬 덤덤 아이씨 아아 마사지기 마사지건 참 깼다 잠 깼어 아아 잠 깼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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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차민이 비키세요 이제 차민이 차예요 차민이 차예요 차민이 차예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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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안 젖을 것 같은 걸로 안 젖어 저기 원장님 네 머리 대세요 형 이거 벗으면 안 젖어 맨몸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죠 알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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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에 꽉 잡고 있어 으아아아 차가워요 차가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이제 깍냐라 아 뜨거워 뜨거워 어 승민 살롱에 오신 건 가능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동강 났냐고 어? 머리 깎았구나 응 이렇게 하면 얼굴에 물이 다 묻을텐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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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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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하면 얼굴에 묻는 걸 깜빡했네 나 침 흘렸어 내 머리도 아니 아니 elt 하하하하 흔들어 DER 빨리 감겨 accusing 오 말이 많으시네 갑시다 하하 하하하하 흐흐흫흐흥 아 아 음 흑흑 오 식당 으 오오오오 됐어? 잘생겼네 역시 민아면 샤워하고 나와도 잘생겼다 씻고 왔네? 맞아 그러면 이제 머리 좀 말리고 한번 머리 스타일링 시작하면 보여줄래? 맞아 지금 스타일링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큰일 나는데 머리까지 잘해버리면 머리를 좀 말리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 합시다 짠! 릭스 이따 이거 바르고 있어 에센스 바르고 있어 이렇게 재료가 있습니다 오오오 되게 익숙한 도구들이네요 머리도 딱 바르고 헤어 에센스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얼굴에 탁탁탁탁 콘센트 여기 있어요 여기 아 있어요? 오케이 형 말려줄게 머리 드라이가 아직 부족해 뒷부분이 더 길게 한번 해봐야겠다 몸소리 심해서 쫙쫙 퍼면서 말려야돼 뭔가 필요없어 머리가 말을 안 듣냐 등이 입마냥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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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으로 말해 찬바람으로 뭔가 머리가 엄마 해주는 느낌이야 애기였을 때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앞에 보세요 야 야 이게 바로 밴디 컷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퍼 컷이라는 거예요 초사연 초사연 블루 할래? 초사연 블루 할래? 초사연 레드 할래? 초사연 레드 할래? 오케이 머리만 올립시다 머리 먼저 소파사연 소파사연 소파사연? 초사연 그리고 초사연 볼 앞 이렇게 완전 1점 어떤 머리 스타일을 원하세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요 약간 귀여운데 뭔가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 귀여운데 뭔가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 귀엽지만 뭔가 도도하고 약간 까다로우시네 어 약간 까다로울 것 같고 하지만 또 친근할 것 같은 알겠습니다 그런 약간 그 대학교 과선배 느낌으로 말 안 하셔도 돼요 거울 보지 마세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아 왜 자꾸 거울을 보려 그래? 이 사람이 원장을 못 믿어? 원래 아 안 돼 원래 미용샷 거울 보면서 하는 거야 여기 안 보잖아 보면 재미없지 난 내 얼굴 보는 게 재밌다고 어떤 걸로 가야 되죠? 체얼 스프레이 때려 박아 Let's go 여기보단 낫잖아 솔직히 얘기 이거 어떻게 올리지? 이거 어떻게 올리지? 왜 이마 열어 열어야지 도도한 선배 느낌이 나지 아 싫어 나 방아지 머리 할 거야 안돼 아 반대 뭔가 내 머리에다가 스프레이 페이팅하는 느낌이야 어우 뜨거워 그려지고 있는 느낌이야 와 형 진짜 머리 대단하다 내 머리? 약간 신기해 진짜 신기해 머리가 말을 안 듣냐 혹시 제가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 있으시죠? 제가 진짜 도한 동생이 있는데 걔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이에요 도한 동생이 혹시 누구죠? 이인이? 창빈이 형 머리 보고 빵인 줄 알았다 이거는? 어떤 빵 같은데? 모르겠어 무슨 빵인지 모르겠지만 저거 맛이 없는 빵 같아 맛 없는 빵 맛 없는 빵 맛 없는 빵 뭔지 알지? 딱 그거야 아 나 고데기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오오 내 눈이 커졌어 아니 근데 진짜 이상해요 이거 지금? 잘했어요? 미술하니까 아니 형이 생각하면 웃음꽝스럽지 않아 나는 머스트로 할 거야 자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오공이야 이것보다 낫잖아 원래 머리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봐봐 여기가 안 말렸다 기다려 봐 수민이 열심히 하네 수민이 너무 열심히 한다 수민이 너무 열심히 한다 요즘 감이 온다 이 자식아 수민아 이렇게 좀 올려봐 이렇게 꿉술머리 이렇게 어렵네 머리가 말을 안 들어 5시간 5시간 후보낼 하아아아 MAX 하아 와 으 으악 우와 우야 아시네 Her fucking 나 봐봐 내가 seniors 셀프루 멘탈 나가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멘탈 깨지 말고 잘 해봐 아 저 친구가 지금 힘을 얻고 있다 자 갑니다 와 레전드네 상상이 돼 너 되게 잘 달리게 생겼다 하하하 엄청 빨라 보여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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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배워보세요 내가 또 이거 배워봤지 오 야 너무 좋은데 여기서 향 봐 네 너 머리 묶어봤어 예스 세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 머리 묶어봤어? 아 이거 아닌데 네 네 네 네 네 와 이거 뭐야 이거 네 나 이거 해줘 색깔? 헤어 파스텔 같은 거야? 뭐야 오 이거 트렉스 이게 그 방향 갈라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오케이 됐다 됐다 너 평소에 되게 헤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 아니? 일도 없어 되게 열정적이네 오 와우 정적으로 해야지 정말 와 이게 어떻게 하냐 그 정도야? 넌 아니야 펠릭스 펠릭스 천만 믿어 아 너무 잘했는데 형이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게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게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게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아 왜 따라해요 형 창빈이 형 멋있어요? 응 얼굴 봐봐요 너는 진짜 빠를 것 같아 응 귀여워 고마워 뭔가 창빈이 보다 그냥 창빈아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돌기워야 될 것 같은데 익사 기대돼? 네 안돼 하지마 아주 너 이거 머리 이길 수 있어? 저거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막 해서 될 머리가 아니야 뭔 소리여? 이건 막한 머리고 이건 솜씨가 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가르마 타는 거부터 그냥 너무 잘 탔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기 아 저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꼭 챙겨보는 만화가 있잖아요 선호공이라는 저 안 봤는데요 즐거운골이라는 선호반이 있는데 정말 강한 악담을 저는 양년반 후라이드반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그때 각섬을 해요 우리 펠릭스도 각섬을 했다 그래서 초사연2 획득한 여기 펠릭스의 머리를it 공개 드리겠습니다 imperfect 나쁘지 않네 내가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괜찮네 뒤엉 보여도 이거 뒤에도 mod 어디서 볼 수 없어요 그쵸? 와 어떡하지? 기대한다 진짜 나 정말 보고 싶어 저희 팀은요 우선 창벤이 형의 얼굴이 항상 한건 하기 때문에 그치 제가 알지 한 3, 4년 동안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제가 느껴보니 가르마 타는 그 노하우를 오늘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가르마식은? 한 정확하게 5.5 대 4.5 정도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율이에요 각자 작품명이 뭐예요? 저희는 이제 포롤릭스고요 포롤릭스 당신은 뭐예요? 운동 잘하는데 약간 깜찍한 그 느낌 깜찍빈으로 하겠습니다 깜찍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투표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포롤릭스 1번 머리가 마음에 드신다 소원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퓨어 여섯 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 여섯 퓨어 헤어 누나 도망가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호 2번 깜찍빈팀에게 투표 해주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츠 고 하나 둘 지금 세표 세표인가요? 세표 세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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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초점 맞춰 하시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독이.. 감독이.. 저걸 찍은 감독이.. 와.. 아잇..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헤어 전문가 투표로 통해서 해외? 아니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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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1파리 하하하하 가끔 이렇게 해야 하던데요? 이렇게 이렇게? 어..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헤어 대결에 제 우승은 손얼릭스! 박수! 와 박수도 쳐주시네 박수도 해주시네요 자 소감 한번 일단 이렇게 원하는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아직 디테일을 못 봤지만 정말 리미티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스테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너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안 와?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 우와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디테일 우와 이게 얼굴이 어렸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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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어? 우와 우와 뒤에가 올라와 있네 귀엽잖아 야 이거 디테일 진짜 진짜 야 이건 막 막 괜찮은 거나 그러진 않아 이건 근본이다 진짜 이건 근본 별로 안 난다 야 내가 봐도 귀엽네 귀여워 안 귀여우면 얘기 안 하겠는데 귀여워요 귀여워 아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아 머리 올려서 정말 꼭 무대에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을 해야겠다 이거 디테일한테 안돼 무대에서 하지마 이거 디테일 보이시고 아 이거 디테일 이제 봤어?! 스테이 정말 많이 좋아할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이네 그래서 왜 이겨낸지 알 것 같아요 자신까지 우리 창민 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야 난 칭찬해 왜냐하면 나의 그 귀여움을 극대화시켜줬다 생각해 아하 아하 너희 그거 알지 몬스터 주식회사 애기 있잖아요 부! 부 같아 부 귀엽습니다 똑같이 생겼어 귀엽다는 거죠 잘해라 우리 창빈이 형 최고 여기가 너무 팔 팔 광가야 너무 커서 그래 창빈아 으하하하하하하 우와 잘한다 우와 호의매 호갈래 우와 잘하는데? 별 sunscreen 아니에요 음악만 나오면 표정이 싹 바뀌잖아 안에 진짜 너무 재밌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린이가 되게 재밌게 하던데 전 너무 재밌었어요 roof 되게 열정적으로 해서 난 놀랐어요 대사찬에 대충현환 없습니다 오오오오오 멋있다 대충현환 검색 결과가 없구나 와 오우 너 멋있다 진짜 너 진짜 대박 자 그러면 이렇게 힘차게 달렸는데 그럼 자 볼까? 오케이 좋아요 나 머리 이러고 자게? 글쎄 이거 가능할까? 형은 가능해 왜냐면 뒷머리에 내가 뭘 안 해놔 안돼 내 머리 땡겨 나 옆으로 자야 돼 나 이러고 자야 돼 나 이러고 자야 돼 형이 누워서 잘 때까지 생각해서 뒷머리에 아무것도 안 해 와 나 오른쪽 보고 자야 돼 오케이 편안해 해보고 싶은 머리는 아마 그런 거 있어? 저는 거의 다 해봤던 거 같아요 염색 머리 다 너 진짜 도전 많이 했잖아 머리도 핑크, 레드, 퍼플, 와이트 많이 했죠 너 근데 머리가 버텨주냐? 사실 우리가 직업 특성상 그게 사실 힘들잖아 그래서 염색도 많이 하고 사실 머릿결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넣으면 안 상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실온 보관이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아 냉보관이었어? 네 냉동보관이었구나 샴푸 이렇게 살살 두피 다치지 않게 잘 신고 한 다음에 신은 다음에 그냥 에센스를 발라 어머니 에센스가 근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약해서 저도 염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염색을 하면 애초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도전하고 싶은 색깔은 핑크색 머리가 사실 정말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해보고 싶기는 하지 제끼랑 뭔가 한 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아 진짜? 그래서 핑크색을 죽기 전엔 그거 탈색을 한 번은 해보고 그래 해보고 싶지 않나 해봐야 되지 않나 형은 머리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 나도 아 그거 확실히 그게 이쁘긴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형 뭐 하고 싶은 색깔 있어 섹츠라잇 섹츠라잇 오늘 나도 아직 나도 많이는 해봤지만 아직 못 해본 색깔이 파란색이야 우와 파란 색깔 진짜 안 했네 하늘색 파란색을 안 했어 파란색 근데 잘 어울릴 것 같다 형 불 꺼줘 찬님 불 꺼줘요 장민용 팔로 자, 잘게요 네 굿나잇 아, 배고파 소 서창빈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 날 것 같아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줄 때가 없어져 서창빈 멘 뭐였지 가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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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